안녕하세요 블라인드 마스터 오브리입니다 오늘은 새로 나온 콤비블라인드 손잡이 투명 거치대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은 많이 사라졌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어린아이들이 블라인드 줄에 목이 걸려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들이 몇 번 있었는데 그걸 조금 방지하기도 하고 바람 불면 납풀거리는 불 손잡이를 깔끔하게 해줄 수 있는 기능성 제품입니다 길게 설명할 것 없이 간단한 제품이니까 한번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제품에 손잡이도 끼울 수 있지만 일단은 콤비블라인드 전용 케이스고요 이 안쪽으로 손잡이를 넣을 수 있고 고정이 힘든 거실 가운데 창을 제외하고는 양쪽 사이드에는 피스로 고정도 할 수 있게 이렇게 피스 구멍도 되어 있습니다 만약 샷이나 벽을 뚫는 게 부담스러운 분들은 이 제공되는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서 원하는 곳에 고정시키면 콤비블라인드 손잡이를 흔들리지 않게 잘 거치할 수 있습니다 아까 뺀고 싶어요 아마도 오늘 개선을 사용하여 매번 조각 안아줍니다 꼭 사이드는 real을 안아줍니다 1분간 살짝 장갑으로 향해 갈두кими 뺀고 싶어서 예전에 블라인드들은 손잡이가 타원형으로 생긴 걸로 거의 통일이 됐었는데 보시다시피 요즘 블라인드는 회사별로 손잡이가 다 제각각이라 케이스를 다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투명 케이스는 사각, 깨형, 타원형 등 웬만한 손잡이가 거의 다 들어가는 호환성을 보여줍니다 참 잘 만들었죠? 창문을 열어놓으면 콤비블라인드 손잡이가 덜걱덜걱거려서 신경쓰이는 분들이나 혹시 어린 우리 아이가 목걸린 사고 발생할지 걱정되는 분들은 이런 간단한 손잡이 케이스를 통해서 예쁘고 안전한 우리집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으로 콤비블라인드 손잡이 투명 케이스를 알게 돼서 유익하다고 생각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전 다음번에 더욱 신기한 제품, 다양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라인드 박스터 오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